안녕하세요.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가락 운동 사랑의 손가락 운동 동성애를 말아달라고 20년을 눈물로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내 말씀상으로 가정을 정수하고 지키는 것이 동성애를 맞는 가장 확실한 주연인 것을 20년 복회를 하면서 열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돌이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나다고 하십니다. 박찬준에서 떠나 돌이켜 살아나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이켜 살아나고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손가락 운동 한국교회의 손가락 운동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크리시안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미국교회가 세속사회의 도덕적 타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잃었으며 성경적 결혼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며 가정이 해체되며 성취적 인형으로 인한 분열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부도덕함이 얼마나 빠르고 깊게 퍼졌는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부흥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대로 살 때에만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새롭게 도움을 기름 부어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불길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사랑으로 가득한 열정의 불길이 펑기기를 강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길이 미국 땅으로 퍼지기를 강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길이 미국 땅으로 퍼지기를 강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10월에 일어났던 기도집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집회는 1989년 봉독 라이프치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 수천명의 크리스토인들이 모여 공산주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탱크와 폭력적인 체포로 그리스토인들을 위협하며 그 기도 모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탠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온당이 터졌고 공산주의 정부는 더 이상 지지와 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도회는 있을지 정확히 한 달 후 베를린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공산주의 관리자는 무신론적 정부의 패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총과 총관를 막설 수 있는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소중한 예상주의 이른들과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그리스토인들이 정략을 이루는 바이든 그리스토인들이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토인들이 원하는 그리스토인들이 그리스토인들이 아닌 그리스토인들이 아시피 발교되었습니다. We are now playing. belief that the Lord can answer your prayers. goal & give mercy free time for fear at all. 빵 is the power of Jesus earth urging us and from service to John Gold cycles of sacrifice to us. 시작 when they if it is Kristi \'92s going to carry them over.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대한민국의 기금을 믿으니 온 세상 민족에게 퍼지게 될 것에 믿습니다 그렇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제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가져가는 거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믿습니다 열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귀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시작된 Cos tuv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